에어컨 사용 시 LED 디스플레이가 너무 밝아요 시스템 에어컨 사용 중 LED 밝기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흡입구가 무빙, 그릴이고 옆면 커버 2개가 있는 판넬은 청색 혹은 적색의 표시등이 들어옵니다. 흡입구가 그릴이고 옆면 커버 2개가 있는 판넬은 녹색 혹은 주황색의 표시등이 들어옵니다. 4방향 판넬도 마찬가지로 녹색 혹은 주황색의 표시등이 들어옵니다. 잠잘 때나 LED 디스플레이가 밝게 느껴질 때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무선 리모컨 하단의 상하 조절 버튼을 통해 밝기를 조절 혹은 끌 수 있습니다. 밝기 조절 기능은 부가 기능으로 일부 제품에서는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선 리모컨 불빛은 점등 후 3에서 5초 기다리면 자동 소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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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